아, 배고파 자기야, 우리 뭐 먹을까? 나 치킨 먹고 싶어 자기야, 치킨은 수요일 날 먹고 싶어 하면 안 될까? 뭐야, 나 수요일 날 시간 안 돼 아, 그럼 내일은? 무슨 소리야, 내일이 수요일이잖아 아, 맞다, 맞다, 맞다 어떻게 먹고 싶은 날 정해두냐? 됐어, 그럼 오늘은 영화나 보자 여, 영화는 금요일에 보고 싶어 하면 안 될까? 뭐야, 장난해? 나랑 보기 싫어? 아니야, 내가 왜 저기, 뮤지컬 볼래? 뮤지컬은 다음 주 언제든 괜찮아 아, 진짜, 뭐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건데? 아, 아니, 내가 멤버십 할인이 그날밖에 안 되니까 어우, 답답해 멤버십을 어떻게 정해진 날에만 써야 되니? 잘 들어봐 도넛츠 할인 스테이크 할인 아이스크림 할인 피자 할인 슈퍼마켓 할인 영화 할인 그리고 뮤지컬 할인까지 이런 빵빵한 혜택을 쓰고 싶을 때 써야 멤버십 아니야? KT 고객이라면 누구냐 원하는 날, 원하는 곳에서 더블 할인 멤버십은 누구나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KT 더블 할인 멤버십 K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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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T